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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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인권이 형 그냥 3층으로 뛰세요, 3층으로. 3층으로 뛰어요. 네?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잘 숨으세요, 잘 숨으세요, 잘 숨어, 잘 숨어. 완전 올라간 것처럼 숨어. 기다립니다, 기다립니다, 기다립니다. 아니, 저 올라가서. 형, 기다려요, 형, 기다려요. 분 뒤에서 기다려요, 그렇게 있으면 그냥 보이잖아요. 3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?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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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당. 3층, 3층 강당이 있거든, 3층. 그러니까 지금 정면대기를 펼치자, 정면대기를 펼치자. 벌써요? 벌써요? 그래? 우리 대장님은 귀가 얇으세요. 아니, 야, 야. 거기 저 소파에 또 앉아 있어. 네, 여기 앉아 있어. 네, 여기 앉아 있어. 어? 야, 빨리, 지금, 지금 가. 지금 빨리. 2층, 2층, 2층. 2층, 2층, 2층. 빨리 빨리. 아까 그리로 가. 아까 그리로 가서 뜯어요, 형. 빨리. 2층으로 가서? 아까 그리로 가. 지금 또 내려가죠,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. 움직이고 있어요.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, 내려오고 있어요. 2층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. 저희가 이제 위방. 위방. 위방 공유다. 네, 스피드로 가요. 도망간다,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야, 상자, 위에 수고 있으니까. 야, 상자, 위에 수고 있으니까. 상자, 뜬 수 없어. 안 돼, 어쩔 수 없어. 안 돼, 어쩔 수 없어. 안 돼, 어쩔 수 없어. 또, 안 돼, 어쩔 수 없어. 안 돼, 어쩔 수 있어. 또, 또, 또. 뜯어. 어, 연꽃. 슈비야 슈비야 들어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니 더 더 좋아 좋아 아가 근데 아가 뜯어버려 형 아.. 형 형 야 더 더 아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해보는 게 역시. 아마타 지석진 아웃 다음 선수 출전. 아마타 지석진 아웃 다음 선수 출전. 아픈 척하면 왜 아픈 척 안 했지? 아 이거 아픈 척 하면서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런 작전을 잘 들으려고. 우리 감독님이 이게 진짜 이 아픈 척 하면 아픈 척을 해야 돼. 아 지마 지마. 아 아 장난아 장난아. 이러면 어떻게 뛰어 이러면 어떻게 뛰어 이러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픈 연기는 진짜 괜찮아. 그렇지 아 누구야. 하라고 그랬는데. 자 형.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거야 카메라가. 네 3층 사각지대를 찾아가세요 사각지대. 잘 보여요 왼쪽 돌아서. 안 보여요 쭉. 저 완전히 저 완전히 긴장하고. 저 완전히 너무 천천히 한다. 지금 화면에 인근이가 안 보여요. 야 간다 그쪽으로 간다 간다. 간다 지금이야. 뜨따 뜬다 뜬다. 형 형 바로 들어가 지금이야 지금. 대충 하다가. 여기 붙여놓고. 아우 잠깐만. 아우 잠깐만 해 질 것 같으면 잠깐만 아우 아 다 친척해요. 이 쪽으로 올라가서 도망가! 이 쪽으로 올라가서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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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그렇지! 도망가! 계속 도망가! 도망가 도망가! 이분이 잘하네! 이분이 좋아 좋아 다시 붙는다! 아니 왜 도망가! 여긴 수야! 아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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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우와! 도망가, 도망가! 도망가! 도망가, 도망가! 아 이거 어떡하지? 아니 거기서 왜 도망을 시켜요! 이 일컬을 가져가서 거기서 도망을 시키대요! 야 감독님은 지금 얘기할 생각이 없어. 이게 아니야. 감독님은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. 아니 지금 바로 잡았는데. 아니 지금은.